네, 오늘의 시그널은 위세아이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 토끼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이 로봇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지금 포문을 열었는데 2차전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확산 과정이 일어나죠. 너무 뜨거우면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하는 로봇입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로버트 치킨에 로봇 팔을 팔아요. 그 팔이 치킨을 대신 튀깁니다. 그게 뭐죠? 협동 로봇. 근데 협동 로봇인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F&B,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지금 거기서 아까 얘기 나왔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의 1위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두산 지주회사 밑에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만약에 상장이, 만약은 없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1, 2위를 겨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실제 1, 2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식 시장의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가정이고 지금 두산으로 상장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상승률로는 낮아요. 당연히 두산 지주회사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압도적입니다. 어제 또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153.1입니다. 이번 달 상승폭이요. 아직도 남았죠, 일수가. 오늘도 또 얼마 오를지 모르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등입니다. 3등은 덴마크의 적이죠. 유니버셜 로봇이죠. 어디에 인수됐나요? 지금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업체. 테라다인이라는 업체는 반도체 부품 업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 나올 때도 테라다인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하면서 로봇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급등하고 있죠. 이번 달에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4등은 누군가요? 4등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되었던 뉴로메카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날아가니까 얘도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4등이니까 얘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가상으로 113.25%가 올랐어요, 뉴로메카가. 1등주가 레인보우니까 한 40% 격차가 있죠. 이것들이 가니까 뭐와 갑니까 또? 감속기 만드는 업체 SPG가 가죠. 감속기 먼저 시장에 상장되었던 SPG가 가니까 SBB테크가 또 갑니다. 감속기를 맨 먼저 국산화했던 업체요. 감속기가 가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어디로 확산이 됐나요? 큐렉소 같은 거? 그렇죠? 의료용 로봇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하는 업체. 그랬더니 또 어디가 갑니까? 뇌수술 로봇 고형이 가죠.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또 어디로 갔습니까? 병원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약국을 가죠. 그랬더니 또 어디까지 갔어요? JVM이 올립니다. 약국용 로봇팔 만드는 업체. 그랬더니 또 어디로 가죠? 이제 FNB가 갔고 병원이 갔고 약국이 갔으니까 또 어디가 갔나요? 주부님들 옆에 청소용 로봇이 가요. 에브리봇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확산이 되니까 또 어디로 갔죠? 연결돼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하는 로봇이 가니까 이제 가상의 로봇이 가요. 인공지능, 챗봇 이런 것들이 갑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급등을 했고요. 루닛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마인즈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관 순매소에서 하려는 마인즈랩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하려는 위세아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AI, 가상현실에서 만드는 내 아바타, 그리고 지금 챗봇. 요즘에 카드사나 이런 거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갱신하거나 그럴 때 전화면 무조건 그게 나와요. 상담원 연결이 오래 걸리니 2번을 누르시면 챗봇하고 연결되면 24시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거 해요. 옛날 AR에서 샀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밤에 6시 되면 퇴근하고 카드 상담원하고 전화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여서 인원을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맨날 그 벨 소리 듣고 그거 아시죠? 통화 연결음 듣고 1시간 기다리다가 정말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챗봇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주말에도 카드 발급이 돼요. 지금 챗봇의 세상이 온 겁니다. 지금 위세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로봇주의 계속되는 확산 과정. 여기에 지금 굴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등으로 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저렇게 달리면 확산 과정이 계속 일어나겠죠. 2차 전지주에서 지금 LNF라든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에코프로비엠이 미친듯이 가니까 이게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전거 배터리 재활용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시작된 피가 모세혈관까지 가는 거죠. 지금 위세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세하이텍은 두 개가 있어요. 두 마리 토끼라고 한 게 AI와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아까 AI가 뜨게 된 계기는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 지금 미국에 있는 AI 업체가 굉장히 비싼 가치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의 지금 이 밸류가 예전에 봤던 밸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에 가치를 지금 붙여가지고 저렇게 높게 평가해주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AI 기업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세하이텍도 거기 들어간 것이고 위세하이텍은 와이즈 프로피시라는 AI 개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와이즈 메타 엔진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위세하이텍에 이걸 이용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세하이텍은 AI와 메타버스 두 개를 공략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간 공개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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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